잠든 오리 노는 오리 업고 있는 저 강문 세상에서 제일 넓은 포근한 등 자, 경례!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내동축학교 교사 현종훈입니다. 여기 같이 함께한 친구들은 형태의 달인이라고 과학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고 곤충이라든지 물고기, 식물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경남과학올림픽 동상도 수상을 했고요. 매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연과 친해지고 자연에서 즐기는 그런 마인드가 참 잘 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리를 볼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조모 작가님께서 겨울 강 잠든 오리 노는 오리 업고 있는 저 강물 세상에서 제일 넓은 포근한 등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임예빈입니다. 고니, 강바람 차가워도 고니 잔다 고니 어둠에서 잠자도 푹 푹 푹 푹 푹 잔다 고니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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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주기가 가벼운 묶고 고니 잔다 고니 애들이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에 나가면 매우 해맑고 신나게 노는 애들입니다. 무대 체질이 아닌 걸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눈꽃별, 눈꽃같다 조성달에 바짝 붙은 개발바라기 추우니까 너도 세수하기 싫지? 안녕하세요. 5학년 백혜찬입니다. 생각 차이 나무는 쓸모없다 버리고 까칠은 아깝다 솔직히 말해서 시집을 오늘 이 시 내용은 애들이 처음을 접하는 거고요. 동요는 확실하게 크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곡 수룩대 곡은 얘들이 신나게 크게 부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차렷. 왜 이리 수줍어 아니에요구나. 차렷. 정리해. 이 광주의 반대 뿌리의 벌레가 수룩으로 가라 책 맨 뒤쪽에 있거든요. 몇 걸음마다가 반짝을 몇 걸음 타다가 반짝을 따라오는 친구가 어두울까봐 제 앞으로 누워도 비 밝히며 간다 도룩용 알집은 우주정거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하하하하 예. 연속되지 않았을 때가 좋죠. 특히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불러도 너무 예쁘니까요. 해당 네 서창수님께서 어떤 동아리인지 자기 얼굴이 좀 괜찮다는 사람 앞에 오시고 키 작은 사람 좀 앞에 오고 키 작은 사람 들어가세요 자 앞으로 한걸음 앞으로 한걸음 더 오세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부산이원초등학교 6학년 7반 학생들입니다 전부 28명인데 3명 빠지고 다 왔습니다 3명은 지금 한사람은 강원도에 가있고 두사람은 해외 출장중입니다 책에 수록된 동료 14곡을 약 2주간에 걸쳐가지고 틈나르들을 불러와서 거의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원초등학교 6학년 7반 정여진입니다 시인께서 써주신 시 때문에 지금 저희 반 친구들하고 여러사람들이 다 좋은 추억이 남았던 것 같고 지금 원래 저희 밤만 와야되는데 동생들도 계속 오고 싶다고 우겨가지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들 지금 오는데 좀 많이 힘들긴 했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바주가 상당히 어려운거에요 자 준비 준비 첫번째 곡이 뭐죠? 꼬마긴자비 꼬마긴자비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르테나무 맨 첫 소절만 하고 중단하면 된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제멀 노래밭에서 두꼬마가 결혼했어요 꼬마신랑은 꼬마댕시다 꼬마꼬마입니다 신랑도 꼬마도 섹시도 꼬마지만 어엿한 어른 어른이에요 살림은 둘이 껍데기 하나 둘 껍데기 둘이지만 신혼집에 소나 껍데기 쇠궐 같아요 우리 아빠 어렸을 때 마을아 네티나무가 유치원이었대 네티나무 유치원 매미 스물세마리 책바꾼이 열다섯마리 청아지 세마리 강아지 다섯마리 아빠 또래들 모두 같이 다닌 친구들이래 다섯마리 마을에 드는 시 한편을 낭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부터 보경이부터 하세요 자기소개 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온천초등학교 4학년 손보경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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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은골 줄기가 흰나무에 느는 까치집 헌집 위에 새집 위에 새집 해마다 느는 집 까치집 아래 할머니 등에 손자 손에 손자 터울 손자 어벅 키운 할머니 등도 휘었다 박수 박수 안녕하세요 온천초등학교 5학년 박지혜입니다 할머니 말동무 아이고 미안하다 호박잎 몇장 따고도 그냥 못오는 우리 할머니 무로만 누워있으면 뒤통수가 납작해지제 순둥이 베개 고쳐주듯 쓱쓰가 뜨며 돌려둡니다 찬이불 맞으면 굴퉁이 되제 꽃이불처럼 호박이 슬쩍 덮어준다 여들은 겨울방학 해야 오겠지 할머니 방 윗목에 충둥호박 할머니 말동무다 자기소개 원천초등학교 1학년 박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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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자 봄비가 그린그림 크레파스가 하나뿐인가봐 저녁도 불빛 상봉우리도 불빛 온통 하나로 칠해놨네 노안 바삐 온다고 잊고 왔으면 내 것을 빌려줄게 진달래도 드릴래? 박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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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천초등학교 5학년 정유빈입니다 매미 딱 한 발 어디 두었는지 몰라 동네 박진경입니다 박네 울고 부유고 아 노래는 안 부를거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차렷 경례 박진경입니다 조심해서 한번 오세요 어떤 것이든 우리가 정성을 쏟지 않으면 그죠? 안되는데 정성을 쏟은 것은 그만큼 가지고 옵니다 정성을 쏟아서 좋은 효과를 보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 시작 참 그 놈이 보는 놀이 업고 있는 저녁 세상에서 제일 넓은 오그나 한 등 참 그 놈이 보는 놀이 업고 있는 저녁 세상에서 제일 넓은 오그나 한 등 오그나 아 예전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